아 안녕하십니까 이제 할로윈 마지막 날인데 뭘 뽑아서 뭐하겠습니까 그죠? 랜덤으로 다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자리가 없군요 첫번째 호돌이 모자인가 보군요 아 아니네 어어 괜찮네 처음 거였구요 아 아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어 뻥모자 이거 아닙니까? 아 박스모자 박스구나 오케이 또 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천사옷 호돌이 인형옷 파랑색 강시옷 아주 이상합니다 어 이제 몇개 안 남았군요 아 또 나왔구요 개망한 것 같다 세트라도 좀 나오길 원했는데 아주 망한 것 같군요 마지막 하나 아 일단 보류 어 빵모자 나왔다 어 아 은혈 세트 이겁니까 이제부터 종이 세트네요 어어 어어 어 아 천사 세트인가요 여기 아 천사는 좀 그렇다 어 빵모자가 다 빈 것 같은데 빵 세트 그 어디갔습니까 종이박스 빵 세트 어떻습니까 하하하하 이제부터 이거 어떻습니까 나무는 할게없어 어 나무는 할게없어 아 아 이거였어 와 개못생겼다 와 그냥 그냥 뭐지 그냥 없는거랑 똑같은데 아 아닌데 좀 다르긴하네 매력 올려주네 개꿀이네 어 오밖에 안올려주는건가 어 난 홀드리 세트 끼고싶었는데 이제 붕트로 하고 다닐까요 이제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케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 귀여우네